루시드 그래비티라고 제가 올렸잖아요. 올렸더니 난리가 났어요. 인기 폭발이에요. 지금 12시간만에 조회수가 22만회. 이게 1월차인가? 아니 루시드에 관심이 이렇게 많으셨어요? 어 그래요. 투자했다가 빼신 분들 계시고. 아 투자 때문에? 주식 때문에? 아 그러신 분들 많구나. 어 그래요. 루시드가 지금 어떤 차냐면 이런 차입니다. 좀 어리둥셔라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. 나 이런 차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게 왜 인기니야 이러신 분들 많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SUV 스타일이라고? 아 그래요? 그래서 그런가 보다. 모카에서 띄워줘서? 아 그럴 수도 있죠.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그런 분도 계세요. 모카에서 루시드를 다룬 덕분에 그 주식을 계속 홀드할 수 있었습니다. 아우 제 덕분에 많이 버셨다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자 어쨌든 루시드 관련해서 팩트. 제가 몇 가지를 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죠.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. 일단 주행거리.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. 600 몇십 킬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댓글로 아니 650이 아니고 837킬로인데 이 사람아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들 계셔서 아 정말 죄송합니다. 837킬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EPA 인증을 받았어요. 루시드 에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드림 에디션이라고 하는 버전이 그렇습니다. 드림 에디션은 무려 837킬로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자동차 중에서 가장 멀리 가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. 테슬라 모델 S보다도 무려 160킬로를 더 간대. 야 이건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? 제일 비싼 게 2억 대고 가장 저렴한 게 9천만 원대라서 야 이거 좀 너무 비싸지 않나 라고 했는데 근데 조금 더 저렴한 모델이 나온다고 해요. 그랜드 투어링 투어링 에어 퓨어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갈수록 저렴해져서 모델 3처럼 이렇게 저렴한 모델까지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이쪽의 주장이죠. 댓글로도 그거 지적해 주신 분들이 많으세요. 비교 대상이 모델 S보단 EQS랑 비교하는 게 맞겠다고.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는 생산량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요. 루시드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소량 생산하는 자동차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정말 테슬라처럼 대량으로 막 이렇게 찍어넣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. 루시드가 얘기하는 걸로는 테슬라 못지않게 양과 질을 다 따지겠다.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만만치 않죠. 일론 머스크가 맨날 트위터 하면서 프로토타임 만드는 거야 뭐 간단하지. 뭐 몇 대 만드는 건 간단한데 양산은 아마 힘들걸? 이런 식으로 루시드를 딱 겨냥한 것 같이 자꾸만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. 일론 머스크가 지금 엄청난 부자고 세계에서 가장 부잔데 근데 쪼잔하게 그 루시드 지금 막 크고 있는 루시드한테 너네 좀 힘들걸?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아 좀 쪼잔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. 이런 것도 있어요.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하는지 보면요. 이 롤린슨은 치프 엔지니어인 적이 한 번도 없다. 이런 얘기하죠. 쪼잔해. 롤린슨이 누구냐면 루시드의 CEO죠. 테슬라의 치프 엔지니어였다가 거기에 CEO가 된 사람으로 유명해요. 이 테슬라를 만들 수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이 루시드를 만들었다. 그 미래까지도 루시드가 더 나을 거다.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가 되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아니다. 그거 아니고 그렇게는 안 될 거다. 이런 식으로 트위터를 하는 거예요. 테슬라 차량 개발이 다 됐을 때 왔고 그래서 피터 롤린슨은 한 일이 없다. 별거 아니다.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인사이드 EV가 찾아보니까 옛날에 테슬라에서 피터 롤린슨이 왔다고 자랑을 했어요. 그렇게 막 임명한 것도 적어내고 피터 롤린슨이 직접 이거 발표도 하고 이랬어요. 그래서 진짜 쪼잔하다.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. 딜리버리를 이제 시작한 거니까요. 여러 가지 평가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.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. 차량 인도 보면 테슬라가 지금 차량 인도가 점점점 늘고 있죠. 49.96만대. 뭐 이 정도 50만대를 지금 넘냐 맞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50만대 테슬라도 힘든 거예요. 기가 팩토리니 테라 팩토리니 중국에 독일에 미국에 텍사스에 막 짓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올해 100만대는 어렵지 싶어요. 현대차 지금 700만대 생산하는데 테슬라 100만대도 힘드니까 사실 이게 만만한 게 아니긴 하죠. 양산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거고 사실 따지고 보면 페라리보다 현대차의 기술력이 더 뛰어난 거예요. 아 나 이거 좀 악플 쏟아지셨나?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. 그렇잖아요. 이 한두 대 만드는 건 어찌어찌하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. 만들 수 있지. 엔지니어들 다 뭐 야 이거 하나 만들어보자 하면 만들 수 있지. 근데 700만대를 생산하자 이거는 야 그건 진짜 한두 명이 모여서 700만대짜리 자동차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천명 만명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십만명이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. 이거 현대차가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 복스바게니 하는 기술력 그거를 테슬라가 물론 스타지만 그런 기술력을 한 번에 세우는 건 아 그건 어려운 일이죠. 팬데믹 시장의 가장 승자는 1위 테슬라. 1위가 테슬라야? 이 정도라고 해요. 테슬라가 보통 이 정도. 2위 SEA 그룹. SEA 그룹은 싱가포르에서 뭔지 아시죠? 게임 딜리버리하는 텐센트 같은 회사였는데 어... 어느 순간 쇼핑몰을 다 잡은 거죠. 아마존처럼 시도적인 쇼핑 업체가 된 거예요.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 같은 그런 업체가 된 거지. 그러니까 게임과 쇼핑을 다 잡았으니까 야 이거 엄청난 회사다 해서 2위가 된 거고요. 3위 줌. 왠지 아시겠죠? 코로나 시대에는 줌 갖고 다 수업도 하고 이러잖아. 딜리버리 양도 보면 테슬라가 압도적이죠?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어요. 지금 2021년 쿼터 1. 야 이게 뭐 엄청난데? 코로나고 뭐고 없어요. 그냥 뭐 무조건 생산하고 무조건 딜리버리 하는 거죠. 일론 머스크가 돈을 너무 벌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뭘 해야 될까를 막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대학교를 짓는다고 합니다. 대학교 이름이 텍사스 인스티투드 오브 테크놀로지 앤 사이언스 줄이면 TITS 아 이거 진짜 이러시면 안 되는데 금기어를 말하고 있어요. 행여나 검색해보지 마세요. 이게 쓸데없는 얘기들을 막 하고 계세요. 약간 MIT 같은 이름이죠. MIT? S? S 없는데 사이언스를 붙여서 아 그럼 안 되는 단어를 얘기를 하시네. 돈이 그래서 얼마나 많냐?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. 3천억 달러를 돌파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고요. 인류 최초로 트릴리언네어가 되려고 한다고 하네요. 야 씨 353조 원을 갖고 있다고?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? 너무하지 않나? 353조 원 이번에 누리호 쏘면서 2조 썼다며 353조면 화성 갈 것 같아요.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테슬라 주가가 얼마나 올랐길래 그러냐?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올랐죠. 이번 달이에요. 이게 한 달인데 10월 초에 775불이었던 게 83% 올라서 지금 이렇게 우리 모두를 흐뭇하게 만들고 있죠. 테슬라 아 흐뭇해 아 왜 이렇게 기쁘지? 어 왠지 좀 기쁘네요. 지금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렇게 급하게 떨어질 것 같진 않죠. 급하게 떨어지 아 몰라 몰라 모르는 건데 아무튼 기분은 좋습니다. 기다리니까 확실히 구조대가 오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구조대 꼭 옵니다. 여러분들 항상 존버만이 살 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. 흐뭇한